지난해 연금저축 수익률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. 금융감독원이 오늘 공개한 2021년 연금저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수익률은 4.36%로 전년 대비 0.18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연금저축은 일정기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을 적립한 뒤, 노년기에 연금으로 받는 금융상품으로 신탁과 보험, 펀드 등이 포함됩니다. 이 중 펀드의 수익률이 13.45%로 가장 높았고,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1.83%,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1.63%로 뒤를 이었습니다. 은행의 연금저축 신탁 수익률은 마이너스 0.01%를 기록했습니다. 한편, 작년 말 기준 연금저축 총 적립금 160조 천억 원 중 보험이 111조 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69.9%를 차지했습니다. 펀드가 15.2%, 신탁이 10.6%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지난해 연금저축 총납이백은 9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.8% 늘었습니다. 보험과 신탁 납이백은 감소했지만, 펀드 납이백은 1조 천억 원 늘면서 61.8% 급증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